어제 부천시 신곡 3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당구교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요 두 번째 시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는 큐거리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공을 치는 루틴, 어프로치, 브릿지 만들고 샷을 하기까지 샷의 과정, 루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내가 상대방이 치고 있을 때 앉아 있다가 상대가 실수를 하면 일어나서 공에 다가가죠 먼저 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져서 어떻게 쳐야겠구나라는 것을 설계를 하고요 설계가 끝나면 공에 다가가는데 그것을 어프로치라고 하죠 그랬을 때 거리를 먼저 잡습니다 내 오른손, 내 오른손이 오른쪽 허리춤에 닿아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상태에서 공을 때리는 임팩트 지점, 여기죠? 이 거리를 가늠해놓고 공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짝 비스듬하게 발끝을 45도 정도로 비틀죠 그게 시계방향으로 따졌을 때 2시나 1시반 그 사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큐거리를 공에서부터 한 뼘 정도 떨어진 곳에 왼손으로 큐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큐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1시 반에서 2시 반 1시 반에서 2시 정도를 향해서 몸을 비틀어서 45도 정도로 비튼 상태에서 내 왼손이 큐볼에서 한 뼘 정도 앞에 내 왼손으로 브릿지, 큐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좀 다가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다가가서 이렇게 큐거리를 만듭니다 하나, 둘, 가운데 손가락에 두 번째 마디에 엄지를 붙이고 큐를 얹고 감죠 그려놓고 하나, 둘, 셋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이때 내 눈이 내 두 눈의 사이, 즉 코 밑에 큐가 오도록 그래야 양쪽 눈에서 공의 거리가 같습니다 그래야지 거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, 둘, 셋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는데 이 거리만큼 같은 거리, 즉 한 뼘 앞에 큐거리를 만들었으면 공을 치고 나서도 한 뼘 거리만큼 더 밀어서 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고 허공에다 먼저 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처음에 자세를 만들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두세 번 자세 연습을 한 다음에 실제로 공을 치는데 반복하는 겁니다 거리 가늠하고 45도 정도로 비틀고 다가가서 한 뼘 앞에 큐거리 만들고 큐를 수평으로 유지한 채 하나, 둘, 반듯하게 그리고 한 번 쳤으면 다시 나와서 자세를 풀고 나왔다가 이 과정을 반복해서 루틴으로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끊어진 단계를 연습해야 되지만 이것이 익숙해지면 하나의 과정으로 부드럽게 연속 동작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몸이 덜 피로하고 손도 덜 아프고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이렇게 짧은 쪽으로 했다면 이제 긴 쪽으로 와서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쳐야 할 것인지 계획을 잡은 다음에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어프로치 다가가서 한 뼘 앞에 큐거리 만들고 하나, 둘, 반듯하게 가능하면 곧게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뒤로 물러났다가 처음부터 다시 어프로치부터 하나, 둘, 셋, 반듯하게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큐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예비 스트로크를 하고 스트로크를 내밀 때 큐가 출렁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예비 스트로크 하는 과정과 실제로 스트로크 하는 과정 이 과정이 이루어질 때 큐가 위아래 양옆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오른손에 신경을 집중하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팔로우샷, 공을 친 다음에 앞으로 더 내미는 것을 이것을 팔로우샷이라고 하는데 팔로우샷을 정확하게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팔로우샷을 한 다음에 급하게 일어나지 않고 그 자세를 0.5초 또는 1초간 유지를 하고 나서 천천히 자세를 일으키는 그 정도 이 정도만 지켜가면서 연습을 해도 자세가 금방 안정이 됩니다